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예인인데 그래도 연예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 연예인이야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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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키스라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 두 번째 또 그러면 얘기할 것 같아요 연예인 연예인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민을 해야 돼 눈을 감거나 손을 뜨거나 할 수 있잖아 A를 보면 정신적으로 계속 힘들지 않을까? 귀 보는 것도 힘들지 하나 둘 셋 A B 잘 맞는다 A A 너무해 너무해 A B 왜 그럴 수 있지 사나언니가 애교도 많고 멘트냐? 대사 아니야? A B 1억 받고 평생 족발 안 남기 평생 족발 안 남기 B B B 오 왜? 1억 받을 거면 1억 받고 1억 받고 그치 2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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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억 3억